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만 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타이페이 대표부,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만 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기운을 냅시다. 자기소개부터 하십시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트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남들보다 반발 앞선 호기심과 행동으로 지갑은 뱉지만 지식이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오늘은 이한 감독, 저희가 지금 대만 감독 시리즈 중에 이한 감독의 와호 장룡을 하는 건데요. 와호 장룡이란 이름, 흔하진 않지만 2000년에 개봉한 무협 액션 멜로라고도 할 수 있으려나요? 네. 와호 장룡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와호 장룡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목이 좀 독특하죠.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훅 들어가는군요. 네. 더우니까. 너무 진지하게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 영화들은 아시다시피 다 네 글자죠. 사자성어인데요. 와호 장룡은, 와호 장룡도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호와 룡은 아주 쉽게 저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호랑이와 용을, 동물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동물 앞에 한 글자씩 이렇게 붙게 됩니다. 어떤 글자인가? 누울와자와 감출장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누워있는 호랑이, 숨어있는 용 이런 뜻입니다. 사자성어가 단순히 이렇게 표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함축적인 뜻도 있기 때문에 뭔가 미처 발견되지 못하거나 세상을 피해 숨어있는 인재들을 가리켜서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였어요? 네. 무슨 안내방송. 교통방송. 사자성어면 어디 유래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어디서 나왔나? 북주의, 북주 시대에 기록된 고서에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호랑이다. 그리고 이제 그 숨어있는 용이다. 네. 이 영화에는 두 커플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용하고 호랑이를 아마 데뷔한 것 같은데 예전에 개봉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주윤발이 주연한 영화로 먼저 알려졌는데 영화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커플로 장쯔이가 나와서 지금은 장쯔이가 더 이제 더 활동을 많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주윤발이 국내에서는 또 광고도 나왔고 영화도 나왔고 광고요? 여러 가지로 네. 네. 그 광고. 그 광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밀키스. 발음도 참 희한한 발음이었어요. 그게 몇 년도지? 90? 그 광고는 80년도. 아니,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89년도인가? 아, 전 몰라요. 89년도예요. 맞아요. 저도 모르고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89년도입니다. 사랑해요. 밀키스. 어떻게 기억을 하시지? 요즘에 재밌는 게 안바사인가? 그게 그걸 따라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바사가 밀키스의 아류작이죠. 그래서 원조가 뭐 뭐냐 했었는데 맛있어요. 밀키스. 요즘에도 좋아해요. 10대들이. 밀키스? 네. 독특한 맛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 가면 꼭 그 맛으로 먹는데 카루피스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맛인가요? 그런 쿨피스. 그거는 쿨피스. 칼피스 따라한 건 쿨피스. 카루피스라고 해서 안바사 맛인데 아, 그래요? 그 칵테일 같은 사와. 사와요, 사와. 약간 멀미약 같은 거 아닙니까? 저 옛날에 멀미를 자주 해가지고 약국에서 파는 멀미약 사면 샴페인바 이런데 그 멀미약 향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독특한 향인데 멀미약을 안 먹은 사람은 트라우마가 없지만 저는 그런 류의 향기가 안 좋은 기억을. 멀미약까지. 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네. 네. 왜냐하면 멀미약이 역하니까. 그래서 와우장룡의 주윤발은 굉장히 그 중후한 무당파의 고수로 나오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득도를 하는 그래서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고 리무바이죠. 리무바이. 아, 그렇죠. 이름부터 해야 되겠어요. 맨날. 리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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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가 어떻게 되나요? 리는 삼성, 무는 사성, 바이는 이성. 리, 무, 사성? 바이, 이성. 바이. 아니, 바이. 바이. 리, 무, 바이. 성조를 따질 정도가 됐으니까 이게 일치월장하셨네요. 무. 그런데 이제 우식 중에 또 잊어버리죠. 네. 아, 중국어에는 사성조가 있어서요. 네. 하시면서 좀 제가 배워보는 걸로. 리무바이. 아, 리무배. 바이. 바이. 음이 달라죠. 네. 순간. 아니, 그런데 이게 와우장룡이 그럼 한 단어의 그런 사자성어였던 거죠? 그렇죠. 사자성어였죠. 언어로도 한번 해줘야지. 우어호장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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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성입니까? 모두 이성입니까? 우어 사성. 사성. 호는 삼성. 호는 삼성. 장롱은 다 이성입니다. 장롱. 삼성에서 이성을 갈 때는 깊이 갔다가 푹 들어간다. 한 가지 보충 설명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삼국지 이야기가 있죠. 중국 삼국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재능이 있는 군사로 등장하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갈공명을 가리켜서 와룡 선생이다. 누워있는 용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북주시대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그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거든요.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워낙 세상이 혼란하고 이러니까 많은 인재들이 산이나 숲속이나 이런 데로 많이 숨어서 지냈어요. 세상이 태평양 지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로 이제 도가의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인재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빗대가지고 와우장룡 이런 의미를 이제 쓴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숨어 있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찾게 되는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정치가들도 가끔 보면 말덕산으로 가고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고 이러면 선거에 떨어지고 이러면 희말라야. 어디 산에 들어가 있고 숨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어떤 전통에서 나온 거야. 동양적 전통에서. 그래서 미국으로 간다든지 뭐 어디 뭐 전남 어디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리고 또 술래를 한다든지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떼됨은 나와요. 불러야 나오는 게 고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역설적으로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도가에서 많이 이런 게 유래됐었고요. 와우 장래형 영화 같은 경우에도 도가의 한 종파인 무당파의 얘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네. 저는 틀린 말씀은 안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맞장어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맞장어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역취하지. 저는 맞동산을 좋아합니다. 아 많이 갔어요. 얼어붙었습니다. 밀키스와 맞동산을 먹고 같이 먹고 싶다. 어울립니까? 그 시절에는 같이 먹었어요. 갑자기 멀미하게. 그 시절에는 같이 먹었어요. 아유. 아 근데 저는 진짜 이제 지금 얘기 설명을 들으니까 와우 장룡이 한 단어의 사자성어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이 호자가 처음에는 호랑이라고도 생각 않고 여우 호자인가? 뭐 이러면서도 봤는데 어차피 한자를 보니까 호랑이인 건 알았어. 근데 와우가 다른 사람을 뜻하고 장룡이 소호를 뜻하고 와우가 이제 소호 그 다음에 장찌를 각각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완전히 다르게 영화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은 지금 소호와 소룡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네. 소호와 교룡. 소룡이라고도 하나요? 네. 소룡이라도 하고 짜올롱이라고도 합니다. 아 우리가 이름이 약해요. 교룡은 이름이고 소룡이라고 부르면 이제 소호는 그 애칭이에요. 애칭이죠. 소. 중국말에서 소, 샤오 아니면 아 이런 거 붙은 말들은 이제 애칭이에요. 애칭. 접두어. 이름을 나타내는 접두어. 한국어로 아마 자막으로 영화를 보시면은 소룡으로 나오죠. 네. 우리 그 아 자가 들어가는 영화도 했었잖아요. 뭐 아호인가요? 뭐 이런 아비. 아비 정전 이런 거 했지. 네.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소룡 이런 게 이제 애칭인지 모르니까 아주 알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같은 글에는 교룡으로 나오거든요. 원래 이름이 이제 교룡인 거고. 영화에는 교룡이라고 자막이 안 적혀 있어서 그런 건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호일들을 해줘야지 다 다른 사람인 줄 알잖아. 맨 처음에 찾을 때 어려워.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이제 앞에 성을 따서 성 앞에 소자를 붙여서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이씨라면 소이 소이 샤올리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고 샤오진 소김. 소자로 붙이는 거가 그냥 애칭의. 애칭입니다. 자기보다 좀 어린 사람한테 부를 때. 자기보다 어른한테는 하면 안 되고. 김냥아 뭐 이런 거야? 신냥아. 그렇지. 좀 분위기가 좀 또 묘해지는데. 김냥아 신냥아 이거는. 그런 신씨. 지금 이 시기에. 70년대 다방에서 많이 들었던. 누가 다방 갔지? 요즘에 제가 보는 드라마 영향이에요. 아 그래요? 영들을 리메이크한 라이프 온 마스라고 OCN에서 하는 시간 타임슬립 드라마인데 거기에 80년대 경찰서의 맨 말단 경위. 경위를 무슨 경위 이렇게 안 부르고 윤냥아 커피 좀 타와 뭐 이런 게 나오고 와 살인의 추억을 다시 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살인의 추억에서 기억이 나네요. 그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참 애매해요. 그렇죠. 이름을 그냥 대놓고 부르려면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아주 친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죠? 윗사람한테는 직접 이름을 부르거나 성을 부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뒤에 직책을 붙여서 부르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김아저씨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김선생님. 네. 다 선생님이고 다 사장님이야. 명동에서 길 가다가요. 김사장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열대 명은 뒤돌아본다고. 그러게요. 다 사장님 아니면 선생님 붙여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게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좀 애매한데 중국은 그게 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사람 이름 성 앞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샤오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냥 이름을 친하면 그냥 이름을 그냥 그대로 불러버리기도 하고 위아래 사람 상관없이 좀. 물론 이제 직책을 좀 붙이기도 하죠. 윗사람한테는. 너무나. 근데 아주 친한 사이면은 그냥 윗사람한테도 이름 부를 수 있죠. 네. 그렇죠.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식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자영업인데 이름이. 그럼 영어봐. 영어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영어. 여성아. 나 갑자기 영어. 영어. 아니 잠시만. 연음. 저희는 영어름이 심해서. 자 그래서 와호장룡의 호와 룡의 이야기인데요. 영화 보시면은 소호와 소룡으로 불리우는 젊은 커플이 나오고 그들의 어떤 그들보다 훨씬 그 무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무공이 뛰어난. 무공이 뛰어난 이제 그 주윤발하고 양자경이죠. 양자경 커플이 나와서 무술을 잘하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연륜들이 또 나옵니다. 리무바이하고 쇼리엔이죠. 네네. 리무바이하고 수련. 쇼리엔. 수련. 쇼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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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엔은 성주가 어떻게. 이성입니다. 리엔. 자꾸 묻지만. 리엔. 많이 아는 것처럼. 네. 자 그럼 영화 얘기로 쑥 들어가서요. 이 영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들이 많아요. 이안의 영화 특성이기도 하죠. 이안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대가이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이 영화는 사실 2000년에 개봉했다가 별로 흥행을 하지 못해서 재개봉이 됐었죠 아마. 이게 이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봤거든요. 2000년도에 이제 했다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처음 개봉을 했는데 별로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을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다시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가서 이제 봤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자료 찾아보니까 관람객 수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제대로 그 당시만 해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뭐 한 20몇만 명 봤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설마. 그건 좀 오류는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 한 뭐 몇 배, 열 배 이상은 저는 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재개봉하고 나서 꽤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고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수익을 뭐 얻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한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요. 세계적으로는 한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2억 달러. 제작비가 1700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하니까 꽤 많이 이제 올린 거죠. 그렇죠. 네. 이 영화는 사실 무술 영화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한 감독이 대만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제작이 됐는데 또 언어는 중국어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이한 감독 세계는 워낙에 그 헐리우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세련된 기교를 쓰지만 내용은 항상 중국에 대한 어떤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잘 담아놔서 그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차이나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백미로 꼽히는 몇 장면이 있죠. 책사님? 네. 차이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다시 봐도 그 장면이 저는 제일 멋있었는데요. 대나무숲. 그렇죠. 결투 장면. 그렇죠. 어? 안 돼. 대나무숲은 이 영화의 거의 트레이드 마크에 가깝죠. 보시면 굉장히 높은 지대에서 결투를 하는 그 장면이죠? 네네네. 리무바일하고 소리, 소리, 대나무소리와 나오는 거랑 대나무소리. 어, 소리까지. 저는 소리내는 모르는데 사뿐히 들여밟고 대나무에서 거의. 아니, 대나무도 멋있었어요. 진짜 대나무가 멋있었죠. 찾아본 바로는 그 18미터 상공에서 피아노줄을 감고 와이어. 당시만 해도 사실 지금처럼 엄청난 와이어가 아닐 텐데 피아노줄을 칭칭 감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서 안전요원 20명이 기다리고 있고 추락을 대비해서 멀미가 날 정도로 회전과 공중부양을 넘나드는 거의 발이 닿았나 싶을 정도로 뛰어오르는 점프컷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와이어 액션이라고 그러죠. 홍콩 영화에서 무술 영화 찍을 때 무협 영화 찍을 때 주로 쓰는 방식이 와이어 액션인데 홍콩 영화의 무술 감독의 대표적인 원화평 감독 유엔 허핑 감독이 이 영화의 무술 감독을 맡았어요. 이 원화평 감독이 와이어를 잘 쓰기로 아주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원화평 감독 말고 정소동 감독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약간 와이어를 많이 쓰지 않는 감독이고 크게 두 대표적인 무술 감독으로 대별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원화평 감독이 와이어 액션을 아주 많이 쓴 걸로 유명하죠. 특히 대나무 신 같은 경우는 1972년도에 제가 어디 가서 연도를 한번 잘못 말해서 쫑코먹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영화입니까? 드디어? 네. 협려라는 영화가 있어요. 몇 년도? 1972년. 2년인 거예요? 네. 협려라는 영화가 있어요. 71년도도 나오기도 하고 1년도 이제 만들었고 개봉은 22년도에 했고 영화 연도가 맨날 불분명해요. 제작연도냐 상영연도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니까 협려라는 영화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대나무 신이 나와요. 전투 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리안이 무협영화를 찍으면서 이 대나무 신을 따라한 것은 협려가 이제 중국 영화 사상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뛰어난 그 무협영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마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이 대나무 숲이 중국에 많이 있겠죠? 네. 많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지 정말 궁금해졌는데요. 아 장소에 대해서요? 관광지가 또 나오게 되네요. 잠깐 소개하고 갈까요? 이 영화를 보면 대나무 숲을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가 나온 뒤로 굉장히 이게 촬영지가 어딘가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는데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면 비추계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한 감독이 촬영지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후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곳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많냐. 저희가 앞서서 장혜모 감독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는데 교과대원이라든지 이러한 장소들이 영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관광명소로 부상했잖아요. 엄청난 수입을 가져왔었고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의 관광지들이 서로 자기 쪽에서 촬영을 했다고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절강성 안기련에서 찍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안위성 황산 비추계곡 여기서 찍었다는 설. 세 번째가 사천 총남 주캐 이런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분들은 아주 정말 수지를 맞으셨겠네요. 일부러 어딘지를 공개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이한 감독이. 어디여도 괜찮다 이거잖아. 셋 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한 감독이 공개를 안 했습니까? 어디서 찍었다고? 정확히 안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서로 먹고 살리는 원조 경쟁을 필요 없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남방 쪽이고 스촌성 일대입니다. 그렇죠. 이 대나무가 이제 팬더의 주식량입니다. 주식입니다. 그래서 팬더 곰이 살 수 있는 동네에 주로 많이 대나무를 키우게 되죠. 대나무가 아열대죠. 남방 깐건대서 자라는 거고요. 사천성이나 어디쯤 되지 않을까. 그때 전에 장혜무 감독이 찍었던 영혼과 연인이라는 영화가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약간 대나무 숲도 나오고 호수도 하나 나오잖아요. 색깔이 정말 압권적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구채구라는 곳인데 그것도 사천성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채구라는 동네는 실제적으로 판다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잘못하면 판다. 저희는 판다라고 안 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중국에서는 참대곰이라고 합니다. 참대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참대곰? 왜요?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대를 먹는 곰이니까요. 네네네. 아 참대나무를 먹는 곰. 대나무를 먹는. 북한어에 가깝네요. 그렇죠. 네네. 좋으네요. 참대곰도 괜찮네요. 반달곰보다야 뭐. 반달곰, 참대곰. 참대곰. 그렇군요. 아 재밌습니다. 촬영지가 가려져 있군요. 오늘 참대곰이 키워드 같은데요. 근데 이 영화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말입니까? 아니 갑자기 훅 들어오고 그래요? 네네. 참대곰이 계속 떠올리고 있는데 지금. 참대곰과 이별하고 저희는 차이나는 한 장면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대나무 신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리듬감이 있잖아요. 싸움도 그냥 이렇게 막 질서 없이 싸우는 게 아니고 마치 한 편의 그 무용, 춤의 무대를 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음에 또 이렇게 대나무가 휘어지고 그 휘어지는 대나무를 이렇게 탁 차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거대한 하나의 어떤 춤의 무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저도 한 장면 꼽아라 그러면 대나무 신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마지막 신인데요. 그 산에서 이제 샤오롱이, 샤오롱이죠?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뛰어내리는 게 그냥 뛰어내리면 바로 이렇게 추락해야 되는데 그냥 마치 날개를 단 새처럼 그렇게 유유히 이렇게 점핑하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실 유유이라기보다는 좀 과장되지 않았어요. 거의 애니메이션 기법이었는데. 기법을 활용한 방법이었지. 유유히 보다는. 열린 결말이죠. 그래서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나오는 왜 끈없는 번지점프처럼 뭔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뛰어내리잖아요. 번지점프에서도 우리 다시 꼭 만나자 하면서 그 남자 주인공이 둘이 같이 뛰어내리죠. 이병헌하고 여현수. 뛰어내리죠. 저는 그 영화는 열 번 봤나 봐요. 정말 제가 애정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악권이죠. 여현수는 요새 뭐합니까? 여현수 그 뒤로 영화 찍었나요? 그 뒤로 예능에 조금 나오다가. 그때 그게 제일 잘 나간 것 같아. 그때 풋풋했는데. 그 이윤주 씨도 같이 찍었던 영화죠. 제가 정말 이윤주를 너무 좋아해서 그 영화 여러 번 봤는데. 너무 안타깝고. 이병헌 씨는 최근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으로 지금 돌아올 준비를 마쳤죠. 네.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혹시 영화 유통이나 이런 컨텐츠 산업 관심 있으시면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이번 미스터 선샤인 배급이 넷플릭스 배급이에요. 제작 배급. 400억짜리 드라마거든요. 영화의 버그인가요? 그런데 전 세계 동시방송출이에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새로운 배급이다.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스크린 혁명이죠. 일종의.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영상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넷플릭스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 그 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지금 제가 볼 때 무난하게 계속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넷플릭스 제가 넷플릭스 팬은 아니지만 넷플릭스 안에 있는 컨텐츠의 수준이 웰메이드 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옥자 때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극장 그런 배급사들이 반대가 심했지만 사실 저는 옥자를 넷플릭스로 개봉해서 전세계인들에게 보였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한정돼 있었던 시장을 넓히는 데 좀 의미 있는 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버니 점프처럼 이 영화의 마지막이 열린 결말인데 사실은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소호가 죽는 건데 이게 이제 과연 저렇게 죽게 되는 이유가 뭘까 또는 무슨 소호를 빌었을까 이런 것들을 추측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순간은 이게 죽는 건가 싶은 그런 느낌. 나는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뭐지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결론은. 자 그래서 저희가 차이나는 한 장면 저는 이제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1부 이제 마지막에 다 가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페미운동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불꽃 페미 액션이라는 용어 단체 활동들이 유명한데 여기에 정말 칼에서 불꽃이 나면서 여성들끼리의 무술신이 정말 정말 어디 뒤지지 않는 액션이에요. 양자경하고 장쯔인데 이 무술감독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술감독이 제가 알기론 매트릭스 무술감독인데 원합형 네. 너무나 이 액션을 잘 지도해서 정말 두 사람의 그 두 번 정도의 결투신이 정말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대나무도 굉장히 좋지만 이 무술신이 여배우들 간의 무술신이 좋고 초반 장면 얘기하는 겁니까? 네. 초반이 아시죠. 지붕 지붕이에요. 쫓고 쫓기는 장면 지붕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그래서 이 무술신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남성들만의 세계라고 알려진 곳에 이 여성 그다음에 여기 정페페라고 하는 파란 여우 네. 파란 여우라고 하는 이 장쯔 소호의 이제 스승이죠. 좀 악당인데 그 사람이 사람의 무술 내공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무술 액션을 제대로 진짜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는 그래서 이게 무당파라고 해서 도에 관련된 거잖아요. 저는 무당파 이야기를 소린사랑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과 불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화 대화라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좀 가까이 하는 사람과 내 어떤 순환 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화와 어떤 무술기법 이런 게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양자경 주윤바 커플이 굉장히 선문 같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그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원화평 감독 원화평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루는 영화 와우장룡 1부에서는 무술지도 무술 감독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2016년에 원화평이 감독이 되어서 와우장룡 2를 찍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와우장룡 운명의 검이라는 이러한 영화로 상영되는데 1부에 비해서는 완전히 뭔가 폭망하게 되죠. 몰랐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다들 기억도 못해요. 전혀 몰랐네. 2016년도에? 네. 2016년도에. 중국에서 찍었습니까? 네. 중국에서 찍었습니다. 주인공은? 주인공은 이제 여자 주인공은 그대로입니다. 양자경은 그대로고 이제 견자단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으로는. 리무바이옥으로? 네. 견자단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뛰어내린 장면 통해서 약간 열린 결말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아 이 원화평이 찍은 영화가 그 뒤를 잇는 두 번째 시리즈 영화다 속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편은 아니고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재구성해서 찍은 리메이크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아 원래 와우장룡을 리메이크한 영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뭐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원작에 비해서. 글쎄요. 저도 이분은 자세히 못 봐서. 이 영화는 별로 흥행을 못한 걸로 봤을 때. 그러게. 근데 이 영화가 2016년인가요? 넷플릭스에 들어왔어요. 아 넷플릭스에 들어왔어요. 이 영화도. 그래서 이거를 연달아 연작으로 생각하면은 주윤발 양자경 뭐 장찌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장챈인가요? 네. 그런 시리즈로 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 된 영화로 생각하시면 원화평 감독의 독특함이 좀 드러날 수도 있겠다. 무술 같은 경우요. 스토리는 좀 약하니까 우리나라는 스토리가 약하면은 어렵잖아요. 네. 오늘 그 이한 감독의 와우 장룡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기!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만 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만 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기! 서로 경쟁하는 겁니까? 유치하게? 나도 질세라. 어린이집입니까? 어린이집? 노래자랑 연습?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순수하신 분부터 소개하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순수하지가 않아. 꿈꿈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34살입니다. 정말이요? 신고할게요.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다지만 와우장룡 같은 영화를 볼 때는 또 간혹 필요한 자영업입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이라뇨? 소... 박 선생님이 어디 계시죠? 전 자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차라리 아자 이런 거 됩니까? 자 선생님. 소자. 아 근데 진짜로 자씨가 있나? 네, 있습니다. 자씨가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있죠? 어제 들어본 것 같은데? 자짜로 시작된 이름? 자희태우. 이게 뭐야? 뭐야? 아 그러네. 쟤 뭐야? 자희태우라는 사람. 청나라 마지막 황태우. 아, 쟤 몰라요. 청나라 마지막 황태우. 서태우. 서태우! 서태우의 원래 이름이 자희. 자희태우. 아, 그럼 자씨가 있는 거네요. 아니지. 서로 있는 거니까. 아니,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없나? 네, 저는 신녀성입니다. 지식이 충만하지만 지갑이 늘 텅 비어있는 좀 고민이 있고요. 아,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 공자의 수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이 자씨인 거예요? 네. 공 앞에 붙은 게 아니고? 자공. 즈공. 그게 진짜 성이에요? 어. 그럴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맹자, 공자처럼? 소자부터 소자부터 연구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맹자, 공자의 자자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맹선생님, 공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자자가 뒤로 와서 그런 의미예요? 저희는 또 그런 건 몰라요. 한글자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맹자가 같은 단어. 맹자, 공자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 같은 경우는 이름이 공초, 공구입니다. 공구? 언덕구. 응, 맞다. 태어났는데 머리가 짱구처럼 생겼다 그래서 언덕처럼 생겼다 그래서 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공짱구지. 공짱구. 짱구들이 똑똑해요. 언덕구 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공구 선생님, 공자 선생님의 이름이 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 알죠? 대구. 우리나라 도시의 대구. 대구에. 그 대구의 구 자가 원래 공구 선생님, 공자의 이름인 구 자랑 똑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그 위대한 공자 선생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역 이름에 쓸 수 있냐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한 글자를 더 붙였지. 그래서 지금 대구라고 하면 그 저 공구 할 때 언덕구 자 옆에다가 아 언덕 언덕붓자 와우 장량 두 번째 시리즈고요. 이 영화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호와 룡의 이야기 호와 룡의 이야기 이랬는데 이제 영화는 이한 감독이 했지만 원작이 지금 있는 영화예요. 원작이 있죠. 원작 얘기를 우리 조미료 전문가 조미료 전문가 조미료를 조미료를 알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요즘에는 뭐 거의 권덕이 전문가시던데 권덕이 원작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번역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이게 영화는 2000년이잖아요. 최근 1992년도에 오 일찍 나왔네. 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출판사 이름이 뭐가? 아 출판사가? 고려원 오 추억의 고려원 우담바라 우담바라 용웅문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용웅문 용웅문 텔레비전에서도 광고했어. 고려원 엄청 잘나가던 출판사였잖아요. 성호도 1급 쓰고 거의 1위였죠. 1위 업계에서 대단히 많이 책을 많이 내지 않았어요? 좋은 책들 멋나라 이웃나라도 원래 고려원이에요. 아 근데 이제 부도와 이제 고려원이 그렇게 되면서 다른 데로 넘어갔고 추억의 출판사다. 고려원 오담바라는 정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푸른숲인가 다른 출판사에 넘어가고 유명한 소설이었네요. 유명한 소설들이 다 이때 나온 거였죠. 고려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청강만리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이 영화가 원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청강만리? 원래 책도 그러면 청강만리에요? 네 번째 책 다섯 번째 책이 번역한 게 이제 청강만리 네 번째가 이제 와우 장룡 이고요. 그래서 번역해서 왔을 때 청강만리라는 제목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한테는 1부, 2부, 3부로 나눠집니다. 1부가 5권 2부가 5권 3부가 5권 해서 총 15권 지금도 검색해보면 청계천의 어떤 모 서점에서 중고서점에서 15권을 시리즈로 팝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때의 무협소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호감이 있었던 건데 그 1부가 운명의 강 2부가 비련의 강 3부가 인간의 강 이렇게 나눠지면서 다섯 거 근데 책이랑 영화랑 많이 차이가 있죠.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책을 보는 순간 놀라는데 책의 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영화의 네 명이 아니라 진짜 중심의 주인공은 장치의 상대역인 장체 소호 장체 소호가 1권에 그러니까 1부에 다섯 권에다 표지가 소호를 나타내는 일러스트로 나오고요. 2부가 이제 장치의를 하는 소룡 소룡의 일러스트로 다섯 권에다 나오고 네. 세 번째 3부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온 그래서 주인공의 얘기가 철저히 이 소룡과 소호에 더 맞춰서 서로 신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네. 소호는 대도둑 도둑 같은 만주족 같은 거의 느낌에서 신분 차이가 있는 거 귀족의 딸로 나오는 거고 장치인은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이 무협소설의 포인트고 그렇다고 이제 양자경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닌데 이제 일부만 걸어내고 이게 일부의 그 만남의 비극적인 얘기도 소호와 교룡의 소룡의 얘기고 2부에서는 이게 여기랑 영화가 다른데 우리 영화가 마지막에 열린 견말 갔잖아요. 지난번 차이나는 한 장면에 나왔던 뛰어내리는 장면 뛰어내리는 장면 그 장면이 사실은 책에서는 쇼에 끝나는 거예요. 일부러 쇼에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애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드라마군요. 네. 그게 이제 2부의 얘기들이에요. 15권이나 되니까 얼마나 기려야 되겠어요. 죽었던 애도 다시 살려야 되잖아. 다시 살려야 돼 지금. 근데 그 열 권까지는 가요. 그래서 이 장치이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뒤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좋아한지 또 일일 드라마가 나오죠. 근데 이제 무슨 관리직에 있는 딸과 뒤바뀌어가지고 딸을 자기 아이인 것처럼 장치인을 키우고 근데 거의 마지막 무렵에 이제 죽을 무렵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만나고 마지막에 3부에서 다행인 거는 자기 아들과 그 키웠던 딸이랑 둘이 이제 거기에서 약간 해피하게 끝나는 거. 근데 이제 영화랑 완전히 좀 다르고 소재면에서만 있고 둘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려고 했던 게 이제 이 영화 이 소설의 초점입니다. 이안이 이안 감독이 정말 잘 잡은 건데 여기 그러면 작가가 누구냐 왕도려라는 사람이고요. 1909년도에 태어나서 1977년도에 타게 했습니다. 이제 북경 북경 사람이고 이 무협소설 초반부터 이 애종소설을 되게 많이 창작해서 썼어요. 썼대요. 그래서 애종소설을 많이 쓰다가 이제 3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서가 약간 시기적인 게 중국 공산당 수립되기 이전 중국 공산당 수립한 1949년이면 그 이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성립은 1921년이고요. 사회주의 중국 국가가 수립된 게 49년이고 그렇습니다. 49년도 그 이전에 한 뭐 32년 정도 32년부터 49년도까지 이 17년이 대하 역사소설이 주류를 이뤘는데 이제 이때 여기다 글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두 파가 나눠졌대요. 하나는 이제 전통무술을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초기격파소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도련은 또 다른 그 아까 애정소설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두 남녀 사랑을 묘사한 이걸 갖다가 원앙 호접하라고 합니다. 네. 보충 설명 들어가면 원앙 호접하는 원앙은 이제 말 그대로 원앙세 호접한 호접한 나비 호접한 나비 쌍쌍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나비는 특히 중국에서 연인들의 상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양산백과 추경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루지 못한 중국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까지 불리는데 이루지 못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얘기할 때 나비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물입니다. 그래서 원앙과 호접은 둘 다 남녀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청나라 말기 때부터 굉장히 흥성하기 시작해가지고 30년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죠. 그리고 특히 무협소설도 청나라 말기부터 많은 무협소설들이 생겨났고 중국의 무협영화가 유명하잖아요. 무협영화도 1920년대 말부터 이 무협소설을 각색을 해가지고 많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협소설과 멜로를 나타내는 원앙호접화의 멜로 소설이 결합이 된거지. 어떻게 보면 짬뽕이 된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앙호접화는 중국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아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중요한게 혁명인데 어디 남녀 사랑 노름이나 지금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비판을 많이 받고 중국 현대문학사에 있어서도 한동안 근 뭐 한 백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별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B급 소설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죠.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특히 특히 뭐 1980년대 90년대 까지만 해도 원앙호접화 그러면 별로 그렇게 공부할 가치가 없는 소설들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죠. 작품이란 이런거는 굉장히 많은데 당시에는 거의 인정을 못 받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안타깝다.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 비슷하죠. 인터넷 소설 웹소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부상되고 각광받고 지금 돌아보지 약간 또 약간 B급이다 생각하는 전통문학에서 보면 B급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대에 따라서 바뀐거지 뭐 이게 비극적인게 원작하고 비극인데 영화에서는 비극이 아닌 열린 결말처럼 사실은 이한감독 영화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뭐 이런 거를 소재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다시 살아나서 애기를 낳고 하는 건 정말 드라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구조고 영화에서 정말 마지막에 끌어안는 비극은 이한감독이 사랑하는 모티브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이 한국에서는 90년대 고려원에서 번역되지만 중국에서는 훨씬 전에 창작됐습니다. 40년도부터 41년까지 연재된 칭다오 신민보라는 신문에서 왕도려 작가에 의해 연재된 그러한 소설입니다. 아까 소설이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했잖아요. 암울하고 근데 소설만큼이나 작가의 삶도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 작가의 출생일과 출생년도와 사망년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왕도려 작가는 중국 만주족 작가입니다. 만족 작가입니다. 1909년 1909년은 무슨 시기입니까 이때가 청나라가 망하는 시기입니다. 신의혁명 청나라를 결정적으로 뒤엎는 신의혁명이 1911년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19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멸망의 변두리에 낭떠러지에 가있는 그러한 상태고 풍전 등화죠. 그러한 시기에 만주족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1977년도에 돌아가는데 70년대 중국을 아주 뒤흔든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다들 알다시피 문화대혁명입니다. 워낭 호조파도 이 문화대혁명을 피해갈 방법이 없었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수모를 당하다가 대혁명이 결속되고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끝나고 결속되고 중국어 표현입니다. 끝나고 만주족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밝혀야 되네 좀 전에 한족이라고 했는데 내가 조사한 거에서는 한족으로 나와서 한국이 나무 위키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만 작가로 되어 있던데 나무 위키라서 그래 남이라서 자기 우리 위키를 봐야지 왜 나무 위키를 봐 만주족 영화에서 서호 역을 맡았던 장찌이가 만주족으로 나오죠. 장찌이는 만주족 출신의 귀족의 딸이고 장찌이가 사랑했던 젊은 장찌는 신장 지역인가요? 신장? 우리는 티벳? 영화에서는 티벳으로 자막 번역이 티벳으로 나와 있죠. 번역의 오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티벳 같은 경우에는 사막신이 있잖아요. 사막에서 찍힌 그게 있는데 티벳은 사막지대가 아닙니다. 초원지대입니다. 해발도 굉장히 높고 사막이 있는 데는 신강입니다. 신강. 유그루족이 사네 저희는 신장이라고 하는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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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일천한지 알 수 있는 거지 티벳과 신장을 구분 못하다니 근데 너무 심하다 그거는 정말 티벳으로 가자 계속 그 대사를 하잖아요 남자가 대사가 그렇게 나와요 티벳으로 가고 싶다고 남자는 그쪽에서 온 사막의 남자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대나무 공간도 그렇고 사막 공간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 정말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소림사 하면 절이 생각나는데 무당파 하면 당연히 자연의 어떤 세트를 잘 활용하는 게 사실은 도교에 맞는 설정이긴 해요. 이한 감독이 색개라든지 색개는 물론 세트장도 겸해 있었지만 뭐 특히 브로크백 마운튼 같은 경우가 자연을 남기고 관객에게 자연의 어떤 안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비극적인 사랑과 또 무탈하게 지나가는 자연의 흐름 이것의 어긋남 이런 것들이 참 모든 것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 뭐 무당파 무당파 이러한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무당파는 중국 도교의 한 종파이기도 하고 무술 종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됐던 소림파와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러한 종파죠.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는 주윤발이 무당파의 마지막 수령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왜 무당파라 하냐 그냥 중국 호북성에 무당산이라는 그러한 산이 있습니다. 이 무당산에서 발원되고 이 종파가 창설이 됐기 때문에 무당파라 하고 이 무당파에서 내세우는 그러한 무술은 오늘날로 따지면 태극권 타이지 첸 태극권 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공간도 좋고 대사도 정말 주옥 같잖아요. 주윤바라고 양자경의 평생을 거친 사랑 정신적인 사랑인가요? 리무바이하고 셔오리엔 사실은 묘한 그런 삼각관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셔오리엔이 약혼했던 남자가 죽잖아요. 죽었잖아요.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데 리무바이는 그 약혼했던 남자의 남자친구의 친구인 거지. 자기 약혼남의 친구인 거지. 셔오리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리무바이하고 셔오리엔 사이에 뭔가 이렇게 감정이 있잖아요. 이루지 못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실은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무협이라는 표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무바이도 그렇고 셔오리엔도 그렇고 리무바이 입장에서는 떠나간 친구의 약혼녀였고 셔오리엔 입장에서는 떠나간 약혼남의 친구였고 하니까 그 둘의 감정을 서로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야 고백을 하게 되죠. 미련한 것들. 지금으로 와서는 이해 못할 상황인 거죠. 구도가 브로크백 마운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안 감독의 새끼도 그랬죠. 브로크백 마운틴도 그렇지 와우 장룡도 그렇지 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 그리고 누가 하나 죽어야 돼. 결국은 죽어야 돼.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사랑. 근데 사랑은 영원하다. 죽음으로서만 이룰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리안이 이제 결국은 장르를 빌르잖아요. 새끼는 스파이 장르를 첩보 영화를 빌려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고 브로크백 마운틴은 서부국을 빌려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와우 장룡은 무협을 빌려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하네요. 네. 사랑으로 통하는 게 리안의 어떤 세계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안은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지만 동양식의 사랑. 또 정신과 그 다음에 강하고 어필하진 않지만 평생 간직하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지순한. 그래서 저는 진짜 이한 감독이 감정 연출의 대가라고 생각돼요.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이 변하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영원하다. 죽어서. 죽어서 영원하다. 네. 그렇게 살지는 말자.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해지려면 누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만 영원해질 수 있어요. 죽지 않고 계속 살면 70살, 80살까지 살면 어딘가는 변하게. 환상이 깨죠. 변하게 돼 있어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영화관 밖에 나가면 환상이 없잖아요. 영화관에서는 끌어안고 싶은 사랑이 있죠. 다. 이한 감독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이한 감독의 와우 장룡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원작 청각만리 이야기도 하면서 추억의 고려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당파 이야기도 하고 대사를 했는데 이 영화가 영화 속 대사가 되게 주옥 같은 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영화를 좋아했던 분들이 영화 리뷰에 대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해놨어요. 뭐 생각나시는 대사 있으세요? 제일 좋았던 거. 그 1시간 18분 정도에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오마주. 우리가 준비할 때는 이런 거죠. 그 리무바이가 사부님한테 들었던 얘기로 이제 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샤오리엔 양자경한테 주먹을 꽉 쥐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먹을 놓으면 그 안에 모든 게 있다. 라고 이 명대사라고 하죠. 아주 명대사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중국어 버전으로 또 준비해왔습니다. 네, 곧바로 한 번. 네, 네, 네. 아, 좋다. 슈지에. 슈지에. 수제는 알아듣죠 알아들어요 3개 하지만 너무 길어서 우리한테는 안되네 그냥 해준거지 아까 주윤발 리무바이의 마지막 대사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평생 당신을 사랑해왔어 부탁드려요 없나요? 그냥 우리는 해석할 때 미쳐 준비했죠 우리는 해석할 때 그냥 3회를 사랑했어 이거 아닌가 평생 사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3회를 평생 사랑했어 중국어로는 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워 이즈 샌샌아이즈니 워 이즈 샌샌아이즈니 워 이즈 샌샌아이즈니 워 이즈 샌샌아이즈니 좋은 말이네요 샌샌 깊이 여기서 깊이구나 샌샌아이즈 샌샌 사랑하고 있다 근데 아까 왜 자영업이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이 영화가 가끔은 자막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말하는 게 아니 그 배우들이 다 억양이나 톤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중국어가 아니라서 아니 중국어긴 중국어 중국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양자경은 원래 말레이시아 출신이고요 리무바의 역을 맡은 주윤발은 홍콩 출신이고 그 다음에 장전 있죠 대만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륙의 부통화라고 하는 표준 중국어가 조금 이제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안이 처음에 촬영하려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분들이 이제 표준 중국어가 아주 원활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영어로 더빙을 하자는 얘기가 많았대요 미국에서 어차피 미국 시장을 겨냥한 영화였으니까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중국어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리안은 그래도 조금 완벽한 표준어가 아니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국어의 억양과 느낌을 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중국어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미국 관객들한테 이게 잘 안 먹힐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래서 번역을 이제 붙여가지고 미국 영어 번역을 굉장히 정성들여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을 수 있었나?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죠 번역을 잘해서 그래 이 아카데미상에서 받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은 중화권 영화 흔히 이제 화어 영화라고 그러죠 여기서 최초로 받은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외국어 영화상은 국내도 받으신 분 있잖아요 네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도 받았고 최근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배우 감독들이 아카데미 신입 회원으로 지금 위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지금 위촉이 됐고 배두나라든지 조진웅 이런 분들이 새로 위촉이 되었어요 김민희씨도 그렇고 거기에 아카데미 회원이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은 참 의미 있는 건데 언어를 중국어로 했다라는 것은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화이데거 말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을 억양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역시 지식이 충만해 독일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지갑이 찰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언어는 역시 문화의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희 킬러 컨텐츠 차이나는 한마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한마디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죠 사실은 이 주목 주목과 관련된 그 주옥 같은 멘트로 한마디를 하고 싶었지만 설마 여러분들의 그 쌍그웨를 고려해서 1년만 기다려주십시오 네네네 아주 짧고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지막 멘트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멘트인데 네 글자입니다 이거 역시 사자성어인데요 신정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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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시네요 제수처까지 있으시네요 네 성조를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손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손이 더 신정저링 네 그렇습니다 신은 일성이고요 정저링은 모두 이성입니다 그래서 높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와 이성은 앞에는 낮고 뒤에만 올리는 거니까 평평하게 첫 글자는 평평하게 이성은 올라가고 네 이성은 올라가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심성증력 심은 이제 마음심자고 성은 이제 뭐 성실하다 이렇게 성실하다 증령은 즉은 이제 무슨 사죠 곧 네 곧이라는 뜻이고 령은 이제 영엄하다 영혼 영엄하다 영어한다 통한다 통한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 할 때 영자죠 한자로 네네 맞습니다 영엄하다 링얘 링얘 영엄하다 신샹실청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샹실청 동의언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심상사성 마음으로 생각한 게 곧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같은 말입니다 신샹실청 저희도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말 버전인데 우리말 버전 지성이면 그런 말이 많습니다 중국 사자성어에는 태극은 무국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한 번 다 같이 한 번 해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네네 제대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따라와 주십시오 신청 저 링 신청 저 링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한감독의 영화 와호장룡의 2부 마지막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한감독 영화는 계속 이어지죠 저희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젊은 모임 신청 신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